나는 집이다! 안녕하십니까. 지미다의 안대표입니다. 바쁘실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통합 논의는? 통합... 생각대로 안 되죠? 지금 일단은 서로 정책 연대를 통해서... 스타일 구겨지셨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반발 심하니까 뒤로 빼신 거잖아요. 구겨졌지. 그것이 구겨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세요? 급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면 행보에 조바심이 있으셔.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4년... 아... 진짜... 진짜... 대표직은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왜요? 당내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리더십 가지고 뭘 하겠냐고.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못 들어봤습니다. 나와요. 대표직 물러나시라고. 자, 이제 공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이미. 나는 짐이다. 짐 아니시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이거 의전부터 받으면 되나요? 어저께는 시작할 때 시구해 주셔가지고 시구로 시작했는데. 누가? 문통님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엄마? 아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할 때입니까? 아... 갖고 오십시오. 뭐를요? 공. 나도 하게. 공. 공 없어요. 왜 모든 공을 문통님한테 다 돌리는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직접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궁궐의 무능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외쳤던 국민들이 지금은 이게 정부냐 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밖에서. 밖에서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귀를 좀 기울이세요. 많이들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요? 일단 우리 고모부, 저 조카, 당수거른, 또 깨병이. 깨병이 누구예요? 네, 부항 친구. 아, 부항. 부항 쓸 때 같이 가는 친구. 부항 친구. 아주 오래된 부항 친구. 네, 많이 뜨시고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환청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못 들어봐가지고. 많다면 그건 환청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신고리의 원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통님의 한마디 때문에 공사가 멈추고 공론화 과정 때문에 들어간 비용.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공론화 과정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의 손실에 대해서 문통님은 반성과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기 대선 때 원전에 대한 안 대표님의 공약은 뭐였어요? 8원전의 신고리 백지와. 거봐요. 같잖아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인터넷은 맨날 찾아보래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엔비님 시절에 자원 외교 수천억 싸그리 날린 거 그 손실. 그런 피해에 대해서 엔비님은 지금 한마디도 없으시니까. 좀 아까처럼 그렇게 막 사과하라고 엔비님한테 한마디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안 대표님? 네. 계셨구나. 가신 줄 알고 대답이. 그럼 저기 그 개그나 한번 해주세요. 다 쓰는 누구 거냐고 안 대표님이 한번 이렇게 물어봐주시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포도 따먹는 소리 나오고 앉았을 겁니까? 씨없는 포도. 뭐? 과거사에 연연하다가는 개혁을 망친다고 제가 피자에 토핑을 뿌리면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문통님은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진짜. 나는 짐이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진짜. 내가. 김학래 임철우. 내가.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걸 들어가시라니까 왜 안 들어가세요. 이거 안 먹을게. 내가. 밥 딱 내가. Mum. no.